3. 비밀 오랜만이다. 우와! 우와! 경아리마. 노란색! 다 노란색이야. 대박이다. 내 얼굴 노랗게 나올 것 같아.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짜 반가워요. 멤버들 중, 노래, 춤, 멤버, 끼 등 부럽게 느껴지는 멤버는 루규, 루규 저는 시현이 형이 아 진짜 끼 진짜 많아 네 그리고 원래 긴장하면,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면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현이 형은 긴장하면 더 웃겨요 아 진짜? 네 그게 너무 부러워요 긴장하면 잘 안 되는 스타일 네 근데 긴장하면 더 웃기잖아요 몸속에서 땀들이 아 그렇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땀들 미안해요 네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6다면 오 진짜? 엉덩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희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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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에요? 아 장난이 아니야 엉덩이 뽑는거 같아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삶에 있어 최고의 기적의 순간을 꾸민다면 언제? 여러 기적의 순간이 있었지만, 학교 붙은 것도 기적의 순간이지만 아무래도 유키스에 들어오게 잘 부탁해요 아 너물 나왕마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나도 우리 싫어하면 좋아해 우리 싫어해 우리 싫어해 우리 좋아해 걱정했잖아 김경철 진짜 우리 싫으면서 고마워요 수현이 좋아해 아니야 아 싫어 아 멤버의 이런 행동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다면 이라면 저는 수현이 형이 정말 이해가 나왔던 수현이 형이 인기 많네 왜 해? 수현이 형이랑 같이 사는데 자꾸 제 팬티를 입고 자기 팬티를 하고 갈게요 아 사실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제 팬티를 입고 와요 지금부터 팬티를 입고 왔어요 지금 벗고도 내 팬티를 입고 왔어요 이건 내꺼야 내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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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해주세요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새 팬티가 너무 비싸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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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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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랩이랑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당신의 랩을 보여줘 요즘에 원래 보컬들 중에서 제가 랩을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수현이 형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줘야겠어요 오.. 보이야dem 보이야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로? 1 2 3 4 원래 내가 랩을하면 다들 좋아해 하지만 수연이 자꾸 쫓아와 누구나 다 랩을 어려워해 하지만 나를 다 쫓아 하게 될거야 국민이 랩을 안다 하하하하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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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는데? 아니 진짜 잘하는데? 1명보다 잘한다 진짜 프리스탈이라고 이번엔 네가 이겼어 이번엔 네가 이겼어 승리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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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이가 반격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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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요, 빛만 Aus 감이 니가 나에게 말도 안 돼 훈 넌 이제 죽었어 내 빛을 입었다고 뭐라 말하지나 나는 어디서나 누구나 나는 인정하고 항상 인정하고 우리 엄마도 나를 제일 인정했어 그럼 나한테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팬티 같이 나눠 입자 잘한다 그냥 무승부 해주세요 만약 긴 휴가가 주어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진짜 매니저형도 없이 저희 유키스 멤버들끼리 진짜 리얼! 어디로 갈까? 지금 날짜 정해요? 날짜 정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말하자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저희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가지 말자 어디 가지? 그럼 샌브라시스코 갔다가 DC 갔다가 집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되겠네 미국에서 파티를 즐기고 켄터키 치킨 먹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기섭님이 저희 비행기표 달아요 기섭입니다! 기섭님 가기 싫어졌어? 아니요 좋죠 저 되게 좋아요 아우 목이 다졌어 목이 다졌어 목이 다졌어 랩 배틀 짱이다 일단 오늘 건진 거는 랩 배틀 랩 배틀 그리고 수현이 형은 팬티를 훔쳐 입는다 아 그리고 애기가 우리를 좋아한다 아! 제일 길게 봤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집을 많이 보내주신 팬분들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공화 네 그리고 저희 인열봉 8집 네 로망친다 나왔는데요 캬오 8집인데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저희 윤석이 팀 내여서야 제가 활동하고 계세요 말씀이시죠 어떠세요?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음악 많이 들어주시길 바래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 볼게요 아 그렇죠 저희가 한 번 다 같이 좀 더 어떻게 소개할까 멋있게 소개해야 되는데 유키스의 내 여자가 있는 것들이여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